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9 국정감사기록실 국토교통위원회 네, 안녕하십니까. 19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시간입니다.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이고요. 제 앞에는 덕질간사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제로스에서 왔습니다. 아제로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유 보좌관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 파스티체리아 간조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집구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리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하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재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 좋은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 좋은 헬릭스미스 이주가 저희들한테는 몹시 빡센데요 도와주시는 스폰서가 있어서 비바람 안 맞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라 수식어를 붙여도 조금의 모자람이 없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오는 것만 아니고 솜씨만 이탈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압도적인 크기 부드러운 식감 적절한 당분 파네토르네와 빤도르를 사드십시오. 한국 광고에서 나오지 않는 문구화를 아주 혁명적인 문구를 유면상PD가 써준 것 같습니다. 사라 그것만은 말하지 않는데 어떤 광고도 보통은 빤드로와 파네토르를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사야 먹지 유핀님은 빤드로와 파네토르를 사드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먹든지 집을 짓든지 그건 뭐 네 맘이고 한국어의 대부분이 이름 전에 강세가 붙잖아요 네 사 드십시오 사 이탈리아의 장인에게서 직접 수확한 바스티체리가 경기도 포천 물 좋고 산 넓은 어둠에서 외로움과 함께 전통의 방식 그대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국내 어디에 빤도르 파네토리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답니다. 솔직히 압승합니다. 몇 년간 액세스몰 고객이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고 구매하세요. 곧 초코 스타일의 빵들도 게시합니다. 올해는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빵과 먼 1년을 살았습니다. 네.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어떤 상가들이 들어서나 갔다가 봤는데 빵 기능장 께서 여신 빵집이 있는 거예요? 창업 많이 하시죠? 신도시. 거기서 빵을 좀 먹어보고 봉인이 해제됐거든요? 아 그래요? 초코 스타일의 빵이 나온다고요? 네. 포천 가서 줄을 서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감시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감사하는 감시도 하면 좋죠. 감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국토교통이 올해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국토교통이 국감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공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한국당 경기 안산단원 을 박순자 위원장 여당은 간사 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 포함 열셋 한국당은 간사 충북보훈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 포함 열둘 바른미래당은 간사 서울서초갑 이해운 포함 둘 비교여섭단체는 원래 다 평화당이었다가 다양한 사정으로 평화당 정동영 탈당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정만 다양하지 위원회 구성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토위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들어 그나마 지면에 좀 실리고 있는 허그 얘기입니다. 이슈 하나 허그 사장이 허그 무소속 이용호 한국당 이현재 이현승 민경욱 민주당 강은식 허그 사장이 3유라임에 저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제로 광고를 허그 이러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이라임은요 강훈식 의원의 작품이었습니다. 허그인지 허그인지 이렇게 썼지요. 공기업이 카피쓰기 참 좋은 이름이죠. 맞아요. 14일의 메인 유리는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재광 사장이었습니다. 여야 모두가 하나 되어 돌진했습니다. 네. 이재광 사장이 이번 행정부의 신임을 거의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신임은 커녕 지금 기소되게 생겼습니다. 1등 딜러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제일 집요하게 이재광 사장을 사냥했습니다. 초점은 박만경영 이재광 사장은 작년 10월에 서울의 집무실을 이사했어요.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그런데 의무 임대차 기간 그러니까 폰으로 치면 약정이 1년 남아 있었어요. 그럼 위약금 내야 돼요? 위약금은 아니고 돈을 거기 임대료를 위해서 내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월세 사시는 여러분 월세를 한꺼번에 두 개를 살아도 내가 부담이 없어. 제가 부동산이 약해서 이걸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부자죠. 위약금을 냈는지 아니면 자기 돈이 아니죠. 돈을 계속 냈는지 이사 강행을 한 것 때문에 공사는 임대료와 관리비로 3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지출했습니다. 진짜 딱 자기 방만 경영을 했네요. 집만 경영 두 개를 그리고 그런데 이사가면서 뭔가 이상한 게 추가될 뻔했습니다. 사실 추가는 안 됐지만 추가가 될 뻔했어요. 이사를 간 여의도 빌딩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실도 따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미 방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방을 왜 줘요? 지금 주택보증공사에서. 심지어 심지어 자기 옆방에요. 왜요? 이걸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이나 국토부가 요구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인트라넷 플레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실은 그리고 세종에 있지 않나요? 배틀 서울 집무실을 내 옆에.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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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모셔야죠. 원래 다 했어. 그 서울가 써인가요? 했 썰 했습니다. 이거 왜 맴인데?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사를 했던 걸까요? 이재광 사장은 부산에 사택이 있어요. 공사에서 준 게. 이 역시 원래 저층 이었는데 해안가 고층의 넓은 평형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사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에서 왜 이렇게 이사를 갔을까? 이용호 의원의 추측에 따르면 풍수지리 때문입니다. 아 PSJR 펭슈에이 이재광 사장은 회의 때마다 풍수지리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 욕할 뻔? 말끝이 풍수지리인 거죠.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한 분 압니다.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사상의학 매니아셔서 모든 강의의 마지막 5분은 사상의학 강의였습니다. 이재광 사장은 풍수지리 신동 의역을 열심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공용 차량인 카니발을 혼자 독점에서 쓰면서 추가 튜닝값으로 1200여만 원을 쓴 것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관용 차량에 왜 시트를 가죽으로 가는 일을 해요? 이건 그럼 지금 얘기해야겠네요. 원래는 제가 웃긴 장면으로 뽑아온 건데요. 이재광 사장이 저도 튜닝한 업무 차량이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원래 사장한테 전용 리무진으로 체험해나가 제네시스가 있어요. 카니발은 공용 차량이에요. 근데 왜? 타다 운영했나요? 체험해나가 제네시스가 원래 관용 차량으로 있는데 취임 직후에 9인승 카니발을 리스로 구입을 한 겁니다. 공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공용 차량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왜 7인승도 아니고 11인승도 아니고 9인승을 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유핀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11인승은 100키로 이상 밟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7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맞다. 나 왜 이런 바보? 전용 차로에서 자유로운 레이스 아 네네네. 위원장이 설명해주신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튜닝은 뭘 했을까요? 네. 뭐 부스터를 달 수도 있고 아슬하다가 막 말을 걸 수도 있고 막 재광 힘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이트라이더? 네. 아니면 막 롤라이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휠에다가 도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뒷좌석을 항공기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내부 튜닝에 사용된 비용이 113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이 금액으로 하는 그 옵션을 알아본 언론도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좋은 시도네요. 네. 일단 최고급 수입 가죽 시트인데 이게 R 시트라고 유명한 시트인가봐요. 맞아요. 관용차에 들어가는 네네. 관용차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유명한 고급 시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열선 전동 통풍 기능 그건 꼭 들어가야죠. 마사지 기능 마사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사지도 해주는구나. 퍼스트 클래스급 팔 받침대 이게 그 네네. 더 들어보죠. VIP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가 VIP용 VIP 대가리 놓는 거만 따로 있나? 네. 뒤에 써있나 이렇게 VIP라고 전동식 다리 받침대 네. 차에도 이게 있네요. 네. 그건 알아요. 저도 뒷자리에 이열 모니터 네. 에어 럼버 서포터 네. 이게 뭐예요? 럼버? 목재? 그건 팀버 럼버는 벌목 유피님이 알 줄 알았는데 네. 몰라요. 그리고 테이블 등의 옵션이고요. 테이블 네. 아 에어 럼버 서포트는 럼버 서포트가 유추 지지대예요. 아 허리 지지대구나 근데 그게 에어 컴프레이션 에어로 해서 되게 편하고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리고 그 집진 소음 흡수 기능 카페 등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해줬고 그리고 그 카니발 같은 SUV에서 주의할 점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법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인승이 구인승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버스 정체로 탈 수 있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때 튜닝을 통해서 의자에다 다른 짓을 하지 않았나 검사해요. 네. 의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구인승을 사서 버스 정체로로 다니면서 개조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물건을 더 많이 시켰겠다는 이유로 혹은 뒷사람을 편하게 가겠다는 이유로 연예인 차량 혹은 수송 차량들이 그 의자를 뽑아요. 의자 한 열을 빼버리죠. 네. 그런 다음에 검사받을 때 다시 엉성하게 껴놔요. 네. 보통 그런 게 문제지. 퍼스트 클래스 의자를 집어넣느라. 이게 뭐 페리스 힐튼이네 이 사람. 그 치와와 없습니까? 이게 그 언론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용호 의원실이 차량 내부 사진을 샅샅이 찍어서 견적까지 내왔거든요. 와. 수고했네요. 그럼 이 1100만 원은 이용호 의원실에서 역견적을 낸 거군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참고했을 거예요. 견적을 취재하려고 할 때는 사진을 찍어요. 자세히 찍은 다음에 랜덤한 업자 몇 팀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눈탱이 치면 얼마. 원가대로 받으면 얼마. 그래서 중간치 잡아요. 그걸 뭐 어느 언론이 보고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만족했죠. 아니 근데 이거 가죽 시트 멋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브라운 퀼팅. 오. 원래. 붉은 갈색. 퀼팅은 되게 튜닝의 상징이죠. 그러니까요. 멀리서 봤는데 퀼팅 된 거 같다. 그러면 뭐 할머니가 해주셨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다. 회장용 의자 같은 게 차 안에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유치한 게 이 사람 60년대생이거든요. 그냥 꿈을 이뤘어요. 무슨 짓이야? 이 자리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근데 지금 이 차량은요. 이 튜닝은요. 국토교통부. 눈치를 챈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이거 리스여서 원상복구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짐작할 수 있죠. 이미 됐을 수 있고 곧 될 수 있는데 2차 리스 백 할 것 같아요. 돌려줄 것 같아요. 진짜요? 어디 저기 해서 뭐냐. 적폐박물관 이런 거 만들어놔. 진짜 볼만한 추접한 짓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시 좀 해놓고 공무원들 좀 보게 하고. 그 처음에 방금 임용된 공무원들. 우리가 늙어서 이런 또라이가 될 수 있구나. 변기. 변기 갖다 놓고. 물론 이 사람은 되게 신기한 게 또 이 사람은 이장양 사장은 전 사장이 되겠죠. 어공이잖아요. 그 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출신이에요. 돈이랑 안 친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꼭 남돈을 아껴가지고 남돈으로 이런 짓을 하더라고. 아 남돈을 잘 아껴서 모아서 한꺼번에 펑. 내가 너무 차별하나 봐. 포트폴리오 만지는 사람. 이영호 의원이 이렇게 이재광 사장을 능욕하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 민경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은 사장의 해외 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취임 1년 반이 됐어요. 그동안 해외 출장을 6번 나갔네요. 전임 사장의 경우 3년 동안 4번 갔습니다. 한 3배 정도 갔죠. 그럼 출장지는 어디였을까요? 프랑스, 영국, 스웨대 등지였습니다.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렇게 출장도 가고. 서울 집무실도 여의도로 옮겨놨고. 그러면 자주 가서 거기서 일해줘야죠. 연차 휴가 같은 것도 써야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지어야 하는 부산에는 사태까지 있는 부산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실이 역사를 해봤어요. 매달 평균 일주일 정도 있었답니다. 떠오르는 단어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철딱선이. 어디? 같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꾸 저 꼬마 같다, 중학생 같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들 1억 차 안 합니다. 우리 집 아들, 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 갖다 놓으면 최소한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아, 근데 나는 저기 뭐야. 차 그렇게 만들면 그거 자주 타고 싶어가지고 자주 가겄네. 스웨덴까지? 아니요, 부산까지요. 서울, 부산. 서울, 부산이요. 아니, 그렇게 해놨으면 자주 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자, 사태계 부산이에요. 공사의 본사도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간 거죠. 음, 그죠, 그죠. 그리고 안 온 거야. 옆방에 장관이 오시겠지? 이러면서. 아, 그다음부터는 캠핑클럽이었나 보네. 차 안에서. 그리고 갑질 논란도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공사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직원을 불러서 자기 사택 청소를 시키고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구식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짓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투를 요구한 것은 기본 패시브 스킬이죠. 네. 친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딴 데서는 임금 피크제 걸릴 사람을 왜 지금 신규 채용했냐. 뭐라 뭐라 했습니다, 노조가. 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일 수도 있죠. 되게 쿨한 사람이라서. 이현승 의원실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92%가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노조가 경영진과 유착관계가 없는 괜찮은 상황임을 알려줘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허그인지 허기인지라는 라임을 쓰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만 모면하려는 것 같다는 영화 아저씨의 대사를 뒤집은 것 같은 평을 내렸습니다. 너네는 내일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모면한다. 쟤는 오늘만 모면하고 산다. 이재광 사장의 국감 준비는 그만큼이나 대충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는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장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조도 여당도 제1야당 제2야당 모두가 퇴진하라고 합니다. 이재광 사장은 제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라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하랍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그 공사잖아요 여기가. 네. 공사는 부와 청과 다릅니다. 인면권이 행정부에 직속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다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면이래요? 공사는 회사예요. 회사가 사장을 뽑는 거랑 똑같아요.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리고 아니면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뽑아요. 공모해요 공모. 그러면 자기가 원서 넣어요. 그다음에 투표해요. 이 경우엔 경영노동제자잖아요 사실. 네. 이걸 지저분하게 처음 만들었던 게 어맹뿌예요. 옛날에 잡코리아의 KT 회장 공모 올라왔던 것처럼. 어맹뿌가 나눠줘요. 그럼 내려가요. 낙하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비슷한 시도가 예전 민주정부 시절에는 없었느냐. 없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농공행상이 필요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명박 대하고 방식은 달랐지만. 공사 사장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드 인사라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민주정부 시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점점 더 안 건드려요. 문재인 정부는 특히 더 합니다. 진짜 안 건드려요. 공사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안 건드린 더군요. 더군요. 그래서 올라와요. 밑에서. 이러면 이게 이 정부의 적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정부의 적폐가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걷어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걷어내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니 뭐 정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세금 비용을 좀 낭비했으니까 고발을 해볼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공사 사장은 임기를 채워도 됩니다. 그냥 둬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빳빳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임기를 다 채울 것 같다. 둘 중 하나죠. 이 사람을 뽑아놓은 이사회가 한 통속이거나. 이사회가 지금 굉장히 크게 후회하고 있거나. 사실 이게 큰 돈이 아니고 몇 천만 원대 몇 억대 이런 거라 그렇지. 경제사범으로 볼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를 겁니다. 애임일 수도 있는데. 차 어떻게 타나요? 불편해서. 그러게요. 제네시스 타라 그래요. 그거는 버스 정연 차로로 못 가잖아요. 그렇구나. 아마 가고 공사의 돈으로 벌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년 국감 내용이 왠지 보이는 것 같은데. 가장 핵위하고 이상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군요. 이따가 장면에서 또 한 번 뵙죠. 주목을 받아야 했던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도로공사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상이 국감 출석하는 전날에 대법원의 고용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과 1심이 끝나고 2심 재판 중인 인원 494명을 도로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랬죠. 뉴스라운드업에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의 이러한 합의안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형일 의원은 반쪽짜리 타결을 하면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회사 전환을 왜 이리 서두르느냐고 지적했고 이용호 의원도 요금순합원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2심 승소까지 한 상황에서 뭐하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란을 남겨놓느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왜 자회사 방향을 밀어붙여가지고 수립했냐고 물었어요. 계속해서 예전 코레일의 이철 전 사장이나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 코레일 사장 누구죠? 최연혜. 네 최연혜 전 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데 그때하고 결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외부에 모두가 다 반대해요. 지금 도공이 하는 일. 근데 도공은 이강래 사장에야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강래 사장은 당시에 민주노총 대표의 서명은 받지 못했지만 합의를 했다고 받아 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죠? 깡패가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는 신의로 맺어져 불어가지고. 지장만 안 찍었지. 어떻게 말해야 돼? 이용호 의원은 그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이용호 의원들이 잔인해요. 또한 이강래 사장은 이와 같은 자회사 전환 지적에 이용호 의원이 제자리에 있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화를 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숨은 메시지가 뭘까를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좋게 얘기해주면 나는 도피아를 못 이깁니다. 아 네. 라는 말이고 제 해석은 도피아와 손잡으면 즐겁습니다. 에이 그건 좀 너무 같다.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지역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다만 남원순창 같은 지역들. 정치적 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북 내륙 3군 같은 데 얘기하면서 가끔 얘기하는 건데 바깥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역 사람들은 덜덜 떠는 지역의 왕들이 있다고요. 이강래 의원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 지금 사장. 남원에서는 순창에서는 보스급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아무튼 패거리 정치에 능한 옛날 정치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를 약분하면 이용호 의원이 제자리에 있더라도 즐거울 겁니다. 그렇죠. Fun. Come in. 새 친구를 사귀십시오. 네. 이 을지로위원회의 합의안을 수용한 것도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떠나의 문제는 도로공사 본사 소속 정규직이 된 인원은 원래 하고 있던 업무인 요금순환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에 배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금순환 업무는 자회사에 줬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고용된 분들이 순환 업무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순환 업무를 하려면 자회사로 가야 한다고 기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직 경직. 네. 그러니까 준비 다 해왔습니다. 순환 논리를요. 또한 안호영 의원은 스마트 톨링 도입으로 자회사에 간 요금순환원들도 결국에는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고요. 이강래 사장은 그것 때문에 요금순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본사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했던 거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 요금순환 업무 전담회 신규 인력은 뽑지 않는 방향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수납원 직고용 합의가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당은 이강래 사장 편 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 용역 같은 걸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찾아보다가 실패를 했는데 공사는요. 국가의 인프라 사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공사로서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도로 공사예요. 도로 공사. 그런 핵심적인 역할은요. 하나의 역할만 꼭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들로 노동자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한 가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죠.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그렇게 키워졌고 그렇게 쓰이는. 그런데 요금순환은 그렇진 않거든요. 즉 플렉서블한 위치라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걸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공에 모자란 자리가 없나? 도공에는 박사 이상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그 점에 있어서 상상력을 하나도 안 발휘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없기냐면 국가가 자꾸 합리화, 합리화 얘기하는데요. 노조가 그나마 소리내도 좀 찍찍 내는 대기업 가죠. 그러면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직책 바꿉니다. 보직 변경돼요. 대기업도 해요. 정규직은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순환을 시켜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만들어내든지 어떻게든 한다고요. 그게 500인 이상 기업, 대기업 혹은 공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작태가 웃겨요. 결국 민주주의 총 소속 노조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고 지금 인시직 근로자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이 고용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자회사 문제는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자회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 창출되는 이윤이 자회사로도 가고요. 그 자회사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누군가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직접 낙수 효과를 온몸으로 맞아 샤워합니다. 남은 여생. 해법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역산해야죠. 그걸 이강래가 왜 지켜주려고 그러나? 파리바게뜨에서도 파견업체 있었잖아요. 원래 파견업체였잖아요. 지금 자회사로 바꾼 거잖아요. 자회사 대표로 파견업체 대표 불러왔었죠. 처음에.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주제어인 도피아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국감에서. 돌게티 순환 문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면 좋은 새로운 얘기입니다. 이슈셋 연공통과료 민주당 윤호중 이야기의 시작은 저는 1924년 독일로 정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원고 좀. 사무엘 슈벌어치라는 남자가. 95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위로 지나가는 루프트 환자 비행기를 기분 나쁘게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루프트 환자에게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집 위를 지나가고 있잖냐. 연공통과료 영어로 하면 오버플라잉 피. 현대의 국가들이 모두 이런 돈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연공은 영해와 더불어서 광희의 영토. 즉 국가 소유니까요. 아주 디테일한 관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오버플라잉 피 그러니까. 하늘 날면서 오줌 싸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럼 피고. 그러니까요. 피. 슈벌어치처럼 통행료 받는 개념은 근데 아닙니다. 연공통과료는 몇 가지 세분화된 요금을 그냥 합쳐서 부르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 연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는 돈도 있는데 그 나라의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입니다. 연공통과료와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가 원래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은 태평양 거의 전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영해가 넓죠. 플리네시아 섬나라들이 있으니까 영해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도 그냥 다 커버를 쳐주는 거죠. 엄밀하게 구분을 시작하면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있고 이게 연공통과료와 같다 별개다. 이팡세처럼 착륙할 때 내는 돈 따로 있고 공항 사용료랑 또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요금제를 적용시켜주는 세분화해서 적용시켜주는 미국, 홍콩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즉 나라나 회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성의 청구서를 우리가 발급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협상을 하는 거군요. 그런 데서 동맹국 대우해주고 최애국 대우해주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국가 애칭 정해주고 서로. 죄송합니다. 등 뒤에. 그럼 한국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연공통과료로. 우리는 정액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일본과 하면 경쟁심에 불도 붙고 제격이죠. 일본은 차등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중량과 비행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할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항공협회 이런 쪽을 다 권고하고 있어요. 윤호중 의원실의 파악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일본 항공사가 한국 쪽으로 지분한 연공통과료는 82억 2천만 원. 같은 기간 한국 항공사가 일본에 지분한 돈은 2,126억. 심각한 적자의 경쟁심이 타오릅니다. 이렇게 싼 데다가 정액제를 택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연공이 좁아서예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싱가포르는 아예 연공통과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나라들도 그렇겠죠? 일본은 땅도 땅인데 영해가 일단 우리보다 월등하게 넓고요. 그래서 연공 또한 한 10배 정도가 많아요. 네. 하지만 연공의 넓이와 요금제의 차이를 고려해도 20배 넘는 격차는 좀 심각하긴 하죠. 너무 싸다? 네. 한국의 연공통과료는 98년 이후 딱 한 차례만 인상됐습니다. 무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강래 사장이 국회의원하던 시절이에요? 네. 당시 주승용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죠? 주승용 의원도 아직 있죠? 주승용 의원이 그때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1회 평균 요금이 우리가 받는 게 101달러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일본과 북한의 7분의 1, 왕글라데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혜자네요, 우리나라. 우리가 북한이랑 연공 넓이가 비슷할 텐데 말이죠. 북한은 참 많이 받아요. 북한은 위험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연공을 지나니까 위험하다는가요?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는 위험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받는 게 받아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2007년 상반기에 이래서 12여 년 만에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12년 전 얘기하고 있네요. 4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있냐? 홍콩보다 좀 싼 수준이 됐습니다. 북한은 그새 인상돼서 한 83만 원을 했고 이때 책정된 요금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와, 그러면 북한은 무조건 우리의 20배 이상 받고 있네요? 네. 20배가 아니라 지금은 한 5배? 아, 그래요? 6배 정도. 1회 연공 통과에 15만 원가량을 내고요. 네. 공항에 1회 착륙하면 23만 원가량입니다. 정액제죠. 왜 이렇게 쌀까요? 이게 또 사연이 좀 있어요. 의도가 좀 숨어 있어요. 그래요? 연공 통과료를 인상하면요. 원자재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서비스 가공업체.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항공 운송 서비스의 원자재값이 올라간다. 티켓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올라가요. 소비자가. 항공업계에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죠. 어, 환공 관계가 안 오면 어떡해. 줄어들면 어떡해. 그거 조금 올랐다고? 겁을 먹기 시작하면 뭐 모르는.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십몇 달러 오른 정도로 여행이나 비즈니스 차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행을 포기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우리보다 연공이 월등하게 좁은 홍콩보다 낫다는 점도 감안해 보면요. 지금 연가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기에도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이 이제 인상 좀 하자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죠. 2007년에 올릴 때 당시 정부가 어느 정부였어요. 참여정부였죠. 동북아 허브. 싸야 되겠다. 그래서 김현미 정권은 이걸 다 듣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통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싫어하거나 몰랐거나 몰랐습니다. 연공통관의 이슈를 이제서야 처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젠 좀 홍보다는 비쎄야 되잖아. 눈에 불을 켜도 되겠네요. 총선 방송할 때 그 국회의원이 내놓은 입법안의 지대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평가를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우리가 제일 저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벌금 올리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근데 돈 올리는 걸로 치면 이게 몇백백 가치 있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격과도 약간의 연결이 돼 당연하죠. 당연하죠. 돈 많이 받고 그만큼 더 좋은 항공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제탑 슈프림. 스티커 되게 큰 것만. 할 줄을 했지. 슈프림. 관프림. 그런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럴만한 능력이, 능력과 돈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슈 넷.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무소속 이용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2일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끈들기게 질의했습니다. 올해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10건을 넘는다고 하면서 이 중에 2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사고가 난 것은 중국산 소형 타워크레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산이. 여기서 중국산이란 단어는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진. 규격이 안 잡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네. 이 때문에 올해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타워크레인 장비의 노후화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장비의 연식 제한을 20년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움직임이 묘합니다. 이를 두고 2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노조의 질타가 있었고요. 이 조합은 왜 그럴까요? 이런 규율을 이유로 업체들은 배불러지고 돈은 우리가 나간다. 그걸 책임져주면 또 모를까 국가가. 조합은 이런 입장입니다. 노조의 질타가 있던 것과 반면에 연구 보고서에는 타워크레인의 내구 연안이 7.9년에서 39.1년으로 결과가 나온 일도 있습니다. 이건 연구 안 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식 제한을 20년으로 뒀는데. 나름이요. 8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어. 인간은 유년기에 죽을 수도 있고 노년기에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이런 건가요? 그런데 어떤 장비는 8년, 어떤 장비는 40년을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8년을 쓰고 폐기해야 되는 장비를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게? 40년 쓰는 거를 20년만 쓰고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식 제한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고 그리고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서 현재 노사민정협의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도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건설사나 수입사 등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런 무인건설 장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국은 운영 전문가로서 지금 국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회사의 정규직의 형태로 전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늙었을 때쯤이 되면. 나 크레인 장용증 따가지고 계속 크레인 몰고 살게. 이런 사람이 운영 회사에 들어가서 운영 전문가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거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의 입장은 저는 100% 언제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의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이 노동력의 삶을 100% 안착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국가의 그런 주장을 왜 못해요. 그럼요. 난 평생 크레인 배우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하고 이제 또 수입해오는 소형 무인 크레인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내구 연안을 7.9년에서 39.1년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세분화시키는 기준이 있으면 각각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느 형태는 몇 년. 어느 형태는 몇 년.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건설기계 수입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호 의원은 건설기계 수입업자들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신선한 발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원을 내가 내겠다.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뭐 검토해 자기가 내면 내는 거지. 네. 그럼 뭐 위원장한테 잘 보여야죠. 이건 이제 막간 홍보죠.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늘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잖아요. 평화당을 가기를 했나. 아 갔다 금방 나왔죠. 그 저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민주당에 복당 불허가 났잖아요. 네. 두 명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두 명 다 보면요. 민주당 복당 불허가 난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일. 열심히 했는데. 아니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 사는.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조가 파업도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용호 의원이 썼던 자료하고 이용호 의원이 파업 당시에 썼던 사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거에 집중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군요. 저와 유부조간의 해석은 갈 곳도 없는데 내 일도 없다. 그렇죠. 일이나 하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보통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이슈 다섯. 임대주택은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는가. 민주당 안호영. 황희. 바른미래당 주승용. 제가 요즘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의왕고천 행복주택 빨리 신청해야 되거든요. 관심이 많으면 오태나 내지 말지. 공공임대주택은 뭐예요. 이게 지금. 늘어나나. 많이 쓰면. 아까 건설기계관리법도 건걸기계관리법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요. 주택이 뛰다가 찢어지고 공공임대가. 아파요. 부분파요. 아무튼 공공임대주택. 죄송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질의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은 LH의 행복주택이 4집 중 1채가 미분양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합니다. LH가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공용먹이 중 하나였는데 주승용 의원이 금년에 기복이 좀 심했어요. 그런데 LH는 진짜 불운하게도 바로 이날이 주승용 의원의 능력이 가장 빛난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위닝에서 화살표 위로 뜬 날. 그리고 황희 의원도 이날 되게 날아다녔는데 우선 황희 의원부터 보면요. 장기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주택, 분양이 안 된 임대주택이 빠른 노후화를 걱정을 했어요. 주승용 의원실은 노후화된 임대주택 현황을 들여다봤고요. 두 사람의 이슈가 약간 맞물리죠. 건설 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해도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 들어가죠.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유지공사비가 10%에서 35%씩 꼬박꼬박 늘어났습니다. 이걸 10%로 가장 낮게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향후 10년간 13조 원이 늘게 생겼습니다. 2018년 LH의 임대수익은 1조 3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지출이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손해가 좀 크죠. 임대료 손실까지도 하니까 한 1조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공기업이 있고 이 손실은 좀 큽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8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96개 단지 중에서 약 27%가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4%인 1772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한 공실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인으로 조승정 의원은 홍보부족과 열악한 입지 조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저로 지방의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저도 요즘에 행복주택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아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교통편 한번 찾아보잖아요. 마을버스 4대 들어간다든가. 여기서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 분양률에 많이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은평구 청년에게 할당된 행복주택이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황희 의원은 임대료 손실도 체크를 해봤어요.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주택들이 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비어있는 임대주택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385억 원이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수요 공급의 시기 예측에 실패했다라는 지적을 좀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사실 매년 나오죠. 왜냐하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시기 예측이라는 건 학문의 영역과는 미친 듯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치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정치인이 돼가지고 모든 이들의 이윤과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나오는 장소. 그렇죠. 그 시기가 LH가 공급되는 시기거든요. 예측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례 같은 데만 지으면 공실율 없죠. 그런데 그런 데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LH 사장으로 있는 변창흠 사장은 시민단체 출신의 도시계획학 교수입니다. 네.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전문 분야예요. 과거 사장들과 달리 LH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좀 신기하죠.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변창흠 사장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입니다. 공공아파트를 만들어요. 변창흠 사장 같으면 이걸 되게 저렴하게 분양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골칫거리는 재벌 건설사가 좀 더 받아 받아 하는 간섭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구매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서영수 의원은 분양가는 저렴하게 하는데 20, 30년에 제한을 두자. 어떤 제한이냐. 이 제한 기간 내에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면 시세 차익의 7알 정도를 공공히 환수해가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이 끝나자마자 변 사장은 아주 좋은 제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변 사장 자신도 이와 되게 유사한 아이디어를 지난 8월에 기자들 앞에서 꺼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20, 30년 뒤에 그 아파트에 어떤 현수막이 걸릴지는 상상이 가네요. 뭐라고요? 뭐 하겠죠. 뭐 이런 분양가 제한 없애라. 우리도 비싸게 팔겠다. 옆 아파트는 10억이다. 제한 기간 줄여달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의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이제 작년 국감하고 이번 국감하고 LH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가 나온 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국민들은 혹은 국회는 LH도 의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LH가 여기에다 공급을 하면 그건 무조건 원가를 공개해도 될 만큼 싸고 괜찮은 주택일 줄만 알았는데 정도의 메시지가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간간히 올 여름, 올 가을이었나요? 계속해서 보도들은 어딘가에서 나왔는데 사실 지난 여름하고 지난 9월 이때까지는 그 어떤 이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지 않잖아요. 제가 보건복지위로 돌아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LH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가격을 정하는 패턴이에요. 집값 폭등이 안 일어나면 확정 분양가. 집값이 폭등이 일어나면 시세대로 받아. 보통 아파트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LH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LH도 나머지들이랑 똑같이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LH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준 업자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혹은 이 땅에서 나온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LH에 준다고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야 됐는데 LH를 의심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LH가 공급할 때는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집이 없던 사람들은요. 집을 가지기 전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럼요. 제가 그래요. 집을 갖는 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도의 맹점이나 바뀌어야 되는 대안들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죠? 집 미리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계속 나오죠. LH를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도 나뉘하고 물론 제대로 된 안내가 많습니다.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게 줍는 방법들이죠. 줍줍하는 법. 네. 줍줍이 비슷한 비율로 많이 나오죠. 이러이러하시면 줍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저기 기사에 막 줍줍족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JJJ. 나도 대워보자. 국토교통의 마지막 이슈는요? 반가운 이름. 스토리웨이. aka 홍익회. 이슈 여섯. 스토리웨이의 수익은 어디로? 민주당 박홍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나 열차를 타면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있죠. 언제부터? 홍익회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부터. 네. 우리가 그냥 오뎅 사 먹었던 식당도 고개 올려보면 스토리웨이인 경우가 있어요. 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유통이 운영하는 상업 프랜차이즈입니다. 코레일 유통이라는 자회사 전체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차에서. 그 카트요? 네. 카트에도 이게 붙어있잖아요. 요즘도 카트 있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안 타면.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SRT에서는 봤는데 KTX에서는 못 봤습니다. 저는 KTX에서는 항상 기절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3마로인이 있었나? KTX 하면 승무원이 때려주고. 이렇게 뒤에서 코난이 마취촌 같은 걸 쏴요. 저한테. 환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자는 사이에 살인사건 해결하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실은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가 줄고 있으며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열차 여행이 짧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가 거대화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차 안에서는 기절해 있으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플랫폼이 바뀌었죠. 지하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웨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민자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2015년에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313개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 9월에는 285개로 5년 만에 28개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28개가 감소한 건 많이 감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직영점은 31개에서 41개로 늘었는데 운영 계약을 맺은 편의점이. 이 점은 30개가량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점주 30명 정도가 사라지고 직영점이 그 자리를 조금 대체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스토리웨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기차역의 두 얼굴이라는 기획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살펴봤습니다. 이 보도로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비즈니스 워치라는 언론사의 추적이네요. 저 기사네요. 네. 추적 기사네요. 저는 이번 기사를 참고를 했는데요. 2017년 직영 매장의 평균 매출액은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용역 매장의 평균 매출은 4억 3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제로 내쫓았을 가능성을 짐작해야 합니다. 조금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직영 매장의 매출이 현저히 높죠. 제가 조금 가곤 합니다. 네. 이건 좀 가도 됩니다. 전국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출액 상위 20위 안에 17개가 직영 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짜 매장은 전부 다 직영 매장이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그 롯데나 신세계가 하는 짓 있잖아요. 매장들 입점시킨 다음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은 빼버리고 똑같은 거 자기들이 넣는 아. 네. 근데 이 스토리웨이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죠 특성상? 그럼요. 그렇죠. 순착력이죠. 그러니까 빼버릴 필요가 없죠. 태백력이죠. 들어갈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잘 되는 역을. 네. 그리고 스토리웨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은 아니지만 기차 운행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하루에 15시간 정도입니다. 쉬프트가 둘이네요. 그런데 편의점주가 받는 월평균 임금이 37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루 영업시간으로 나누면은 최저임금 이하가 되죠. 그렇죠. 법정 노동시간에 곱하기 두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쓰면은 또 너무 적은 돈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편의점주가 받은 돈에서 아르바이트의 급여도 줘야 된다고요? 네. 점주를 왜 해요? 이 372만 원은 편의점주가 15시간 다 하는 경우에 버는 돈이에요. 그럼 그냥 말이 점주구 직원이네요. 그렇죠. 돈 못 버는 편의점 주죠. 네. 박홍고네어는 이 원인이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민간 편의점에 비해서 적은 물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는 1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공개 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익 계약이라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도공에서는 휴게소가, 코레일에서는 홍익회가 그러하죠. 물건을 파는 곳, 파는 물건의 수, 음식이면 파는 음식 만드는 곳, 이런 것들이 주로 다 가려져 있죠. 공사의 오비들이 공사 출신으로 아직 그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딴맘을 먹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되게 오랜 세월. 네. 저는 공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 잔재가 되게 많거든요. 홍익회에도 그중 하나죠. 기차 좀만 타보면 알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수익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잘나가는 매장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레일 퇴역, 코레일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돈 가지고 좀 놀려면 매우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도공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경부선이나 중앙선에 휴게소를 냈어요. 도공이. 그런데 그곳이 어느 날 편의점의 물건이 되게 다양해지고 못 봤던 물건 말고 되게 다양해지고 식당이 맛있어졌는데 싸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더 맛있는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를 유리하지 말고. 특별한 노동 없이 수익 계약이나 도급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이 공사에 은퇴 짬준대는 이 사람들을 걷어내야죠. 그 적폐가 해소되면 맛있어지고 싸질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왜 경북 속도로 얘기했냐면요. 들락날락하는 손님의 숫자만 보고 있으면요. 맛있고 싸도 이윤 나요. 네. 돈이어서 세는 겁니다. 그거를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의 직원들은 합심하면 회사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응. 맞습니다. 공사의 직원들이 합심하면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국가의 세금과 법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 복지 같은 말이긴 한데. 국가가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었어. 근데 공사의 직원들이 있어. 공사에서 노동 안 하고 뭔가를 더 먹어봐야겠어. 30년 이랬는데. 그러면 공사의 공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공사들이 있어야 더 덜어. 여기까지가 국토교통의 이슈였고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조은.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은. 헬릭 스미스.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광고를 듣고 온 바. 국토교통위의 기가 새하는 장면들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빠밤. 장면 하나. 트렌레. 노잼. 국토위도 현장 방문을 합니다. 국토위는 현장 방문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서울, 대전 이런 곳이 붙었으니까. 네. 열차 타고 막 다니죠. 8일에는 대전의 서대전 육교를 방문해서 트램 현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트램.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본 거죠. 현장에는 대전 트램 시민 홍보단이 현수막을 들고 줄을 서서 트램, 트램, 트램을 외치고. 오. 철덕들. 아.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철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철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철덕들은 스트리웨이 맛집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철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친해지면 안 돼요. 맞아요. 거리를 둬라. 네. 그리고 트램 예산을 많이 달라고 서서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와. 참. 아니. 오프라인 정치의 현장이죠. 우리한테는 어색하지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죠. 네. 네. 이 사람들이 후원회 열면 그게 미국식인 거고요. 그렇죠. 네. 시민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에 미소를 띈 채로 트램 현장을 의원들은 둘러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장 입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허허허 이러고 뒤에. 특히나 한국당 의원들. 네. 꼭 이런 영상에는 뒤에 약간 이상한 유치한 BGM 깔리고. 네. 그러죠. 이렇게 둘러보고 얼굴에 미소를 띄고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서는 대전 트램의 문제점을 신나게 질타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악수했으면서. 현수막 앞에 쓰고 막. 아직 중간인데. 지금 딴 얘기인데. 저는요. 자천시자 여러분들 무조건 반대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반대하세요. 저는요. 그냥 트렌만 타보려고 대전에 가볼 용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나 반대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있어요. 제가 철덕이 아니에요. 저는 철덕들이랑 안 친해요. 저는 아무 철덕들랑도 안 친해요. 저는 철덕 시절에. 왜 철도의 덕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도 전차는 궁금해요. 지금 많은 철덕 시자들이 씩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덕후가. 노면 전차는 한번 궁금하긴 해요. 트램 타보고 싶어요? 근데 국가변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또 여기서 노잼도시 하면 대전이 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변장에서 이런 말을 왜 해야 돼요? 아 왜냐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대전과 울산. 노잼도시 양대산매. 저는 이게 너무 무례한 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뜨더라고요. 노잼도시 원투스리가 있어요. 원이 대전이고. 네. 뭐 울산, 광주 이렇게 이어지죠. 네. 광주 재밌는데. 광주가 그나마 나은데 그 정도의 즐거운 번화가 유흥가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대전에서 지난 올 봄에 대전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왜요? 대전의 극장에서 존 윅을 봤거든요. 아 재밌죠 그러면은. 존 윅이 대전에서 본다고 재미없어지진 않아요. 괜찮았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심당 말고 갈 데 있어요? 그러고서 끝나고 야구장 갔지. 그냥 성심당과 야구장 빼고. 그리고 대전이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요즘은. 왜? 우리가 원정팬이 이겨요. 네. 저는 관광객이 되게 좋아요. 클럽 있잖아요. 클럽. 뭐요? 대전에 유명한 클럽. 뭔데요? 대전에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거기 저도 친구들 몇 번 갔거든요. 그럼 유피디님 어릴 때 친구들 많이 뵐 수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다. 어릴 때 친구들? 알았어요. 대전은 재미없지만. 트램은 결국 완공되어가고요. 이강래 사장 얘기는 아까 했나요? 아니요. 이강래 사장 얘기입니다. 이강래. 아까 예고했던 두 명 중에서 한 명. 도공의 이강래 사장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0월 2일 국감 첫날. 국토교통부 국감인 이만큼. 며칠 뒤에 따로 국감을 받을 예정인 산하기관의 기관장들도 같이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하시죠? 태풍 미탁이 불어오던. 맞아요. 자리였어요. 여야 간사들이 급하게 한 2시 반경에 회의를 해서 교통 관련된 9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재난대응 업무 하시라고 조퇴를 보냈죠. 그리고 대충 국감의 막바지를 향해 가던 저녁 9시 10분 갑자기 기자 출신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실종 뉴스를 전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와 인천공항 공사 사장 구본안의 소재가 묘연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실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강래 사장은 도공 본사가 있는 김천에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이 있는 판교에도 없었습니다. 구본안 사장의 경우에는 민경욱 의원이 비서실을 통해 연락하려고 3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뭔가 실종 상황인가요? 이 얘기를 드는 김현미 장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두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난 10시 25분 김현미 장관은 민경욱 의원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어디서 수소문에서 추적을 해본 바 구본안 사장은 저녁 8시경에 활주로를 점검한 것이 목격이 되었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군요. 그럼 이제 구본안 사장의 행방은 대충 확인이 되었다 쳐요.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있긴 좀 그렇거든요. 톨게이트 노조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아니 톨게이트 노조는 항상 저 기자들이 붙어있는데 안 찍혔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10일 도로공사가 피감기관인 날이 왔습니다. 결국 이강래 사장의 행방은 못 찾았네요? 이강래 사장이 출석을 했어요. 다행입니다. 돌아왔군요. 저기 리아미슨이 데리고 왔던지 해서. 그렇다면 그는 2일 저녁에 어디서 뭘 했을까요? 네. 들어보시죠. 규가하자마자 저는 자택근만다는 자식으로 잔환방송 봤습니다. 잔환방송 보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 취하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되게 당당해요. 집에 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연좌농성 투쟁으로 인해 본사도 상황실도 못 가겠어서 그냥 센터장을 불러서 상황 보고 받고 같이 밥 먹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의 어이가 날아가버리고 질의가 갑자기 날카로워집니다. 식사도 하고 설렁탕이었답니다. 보고도 받고 40분 걸렸다고 했어. 그러면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아니야. 뒤풀이요? 이렇게 날카로워진 초선 민경욱 의원에게 삼선 의원 경력이 있는 이강래 사장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갔던 게 잘못된 일입니까? 네. 그럼 내가 어디 갑니까?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연락은 안 닿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너무 맛있었든지. 자유를 만끽했든지. 네.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의원들의 어이가 여야 무속속할 것 없이 단체로 날아갔고 고성이 오가고 결국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분 정회 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날카로움을 회복한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지속합니다. 노조 시위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거. 여기 나가기 전에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조퇴하라고 했을 때 그냥 남아있지 그랬냐. 왜 갔냐. 그렇죠. 묻어서. 이강래 사장은 여기에는 수긍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당 내에 국토교통위 위원들도 이강래 사장과의 관계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심정적으로 안타까워하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서 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저게 누구길래 지켜주려 그래 이러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말 화가 나 있고 이 사람한테. 그냥 의아관계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이 사람이 대체 전북의 정치인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영향력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가라고 했잖아요 해서 의원들이 단체로 어이가 날아가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몰래 몰래 나쁜 잘못을 하는 아까 누굽니까 허그 사장님 그분 같은 자산관리하던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교수쟁이 출신 이런 사람들은 간이 작습니다. 이 사람은 3선 의원이에요. 4선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사상 및 정치적 배경은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자꾸 뭐에 말하냐.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해보고 싶군요. 네.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크게 혼내지 못했다. 민경욱 의원이나 동분서주 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 아 다시 나오네요. 이절강 사장. 이 퀼팅맨. 장문 3. 아는 게 없는 사장. 이 스코트랜드 사람인가요? 이 사장님도 다시 만나기로 했었죠. 다시 만나봅시다. 이재광 사장. 필요한 자료를 안 주면서 입을 씻고 버티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분양가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의 분양가 결정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즉 사장이 일을 못한다는 의미죠. 기준을 좀 세우고 분양가를 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논거가 약간은 좀 빈약했는데 이거는 송원석 의원과 그 의원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017년 11월경부터 허그는 자신들이 공시하는 분양가에서 대집이 즉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줘봐야 피곤하기만 할 때 보통 이런 선택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대집이 비율 데이터의 통계도 볼 수가 없게 됐죠. 철저히 가렸군요. 그래도 과거 통계 기록은 볼 수가 있었는데 2019년 5월에는 갑자기 그게 그마저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누군가 이게 너무 캥기고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해당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면 원하시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쁘게 디자인된 페이지가 나와요. 예쁜 글씨체로 404 not found. 아니에요. 404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 알아. 그게 이제 이응 고양이 발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공사에서 디자인을 받은. 원하시는 페이지를 당신이 못 찾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은석 의원실과 같은 이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사에서 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미적미적 역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재방 사장은 대체 왜 홈페이지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2018년입니다. 갑자기 통계의 작성이 중단되고 미공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사장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스템 아마 개선 중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도가 발생한 게 벌써 2년이 다 되랍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소화로 못 된 건가요? 지금 자전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정비가 끝나야 지금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망이 깎는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 안에. 사장은 아는 게 없어. 실무제 불러와. 하지만 담당 실무자는 국감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헛소리라고 봐야 되는 게 온 세상에 실무자가 다 고생합니다. 국감에는. 단 1초의 답변만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해당 기관에 온 부서원이 다 몰려들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홈페이지 구축 관리 실무자를 안 데려와요? 네.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주보에는 이미 이 질문이 넘어간 지 한 달이 됐을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원하시는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이 페이지 왜 나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송은성 의원의 이 질문이 만약에 즉석에서 나온 거라고 쳐도 송은성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오전에 달라고 한 거 왜 아직 안 줘요? 라고.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오전에 달라는 걸 저녁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까까지 주보의 사장의 개인 비위는 실제로 개인 비위였어요. 저는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 거죠?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요새 분양 원가 공개가 얼마나 인기 많은 소재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이걸 공지 없이 가리기 시작했다. 원가의 구성을 알지 못하게. 네. 기가 새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국토교통위에. 올해는 영상이 거의 없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감은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되게 총알 피하는 사람 표정이죠. 김현미 장관. 네. 아무리 공격적인 질의를 해도 사망요호 표정으로 엄청 쿨하게 받아 넘기는 모습이 카리스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장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건 팬의 질문이죠. 보통 그렇죠. 김현미 장관은 이전부터 출마 의지의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고 그것을 또 여기서도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의원하고 한번 시비 붙었었죠.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면서 박덕흠 의원이 할 말은 뭐 없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힘내세요. 아니 그 김 장관 지역구와 가까운 고향 창릉지구에 제3고향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 현지에서 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되게 소심한 펀치죠. 양양. 적당한 견제. 네. 김현미 장관은 예의의 그 표정으로 원래 현지에는 소문이 많다고 대답을 하면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창릉지역에 살아계신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김현미 장관은 생각했을까요? 아빠. 안 죽었어? 벌써 다 결정났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해. 살아있어도 딴 데 있지. 이런 걸까요? 그 이게 이거의 의의는 그거 아니에요. 장관 본인이 먼저 이 얘기 안 하면 박덕흠 의원이 얘기할까봐. 사실 살아계시지 않냐는 소리 나오고. 멍청 대잔치 될까봐. 박덕흠 의원을 위해서. 이게 그 보수 똑똑한 보수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유죠. 자꾸 지고 돌아오니까. 이런 거나 준비해오고. 아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의 올 국감의 에리트 플레이어들이 선정하는데. 계속해서 이 워스트 플레이어들도 얘기하고 싶지만. 올 국감의 워스트 플레이어는 저희가 이번 주 방송 내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언론이다. 취재해야 할 걸 취재 안 했다. 저는 이제 이 시즌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국회 TV를 봅니다. 슥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한두 타이밍만 기자들이 몰렸다가 바로 빠집니다. 기자들이 많이 안 보여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나? 그래서 그럼 사람들은 오해 날 수 있죠. 왜 뒤에 사람들 많이 서가지고 사진 찍는데. 그 사람들은 보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자가 사진 찍을 때는 서 있는 위치조차 달라요. 보좌관은 멀리서 그냥 각도 좋을 때까지만 찍어요. 기자는 제일 의사진행 방해되는 곳에 서가지고 자기 바지를 봐달라는 듯이 슬랙스를 봐달라는 듯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한순간 들어왔다. 한순간 언제 들어올까요? 대체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얘기 나올 때 찍국. 그러면 빠져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는 그렇게 다 빠져 있죠. 법사유 국간만 다 모여 있어요. 왜 이런데 왜 언론이 시정할 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리고 그 젊은 기자들이 국감 취재할 때는 모두가 부장들의 얘기 듣고 가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가기도 해요. 안 팔리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국토위의 엘리트 플레이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무소속 전북 남원 임실 순창 근처 안 가봤죠? 네. 네. 재밌어요.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가장 큰 화력은 허그 사장의 비리를 묻던 장면이었지만 그 외에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등 오래 공부한 티가 나는 꼼꼼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통계를 참 잘 써먹어요. 증인을 공격할 때의 집요함도 좋았고요. 알겠습니다. 흑당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규제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이런 아무 답도 해주기 싫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안 하죠. 오히려 흑당에 관련한 어떤 통계를 갖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죠. 이 사람은. 만약에 잘하는 의원이라면 이걸 왜 준비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그 다음은 누군가요? 민주당 경기 구리 윤호중 의원입니다. 다루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군요.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다는 게 시야가 넓다는 거잖아요. 피감기 관상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의 이슈도 건드립니다. 연공 통행료 통과료 또 그렇고요. 이강래 사장이 삼선 의원 출신인 만큼 되게 콧대가 높았지 않습니까? 이강래 의원한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강래 사장에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오염물질 발생이 심하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유까지 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도 하고. 이강래 사장이 약간 뭔가 그렇단 말이야 라는 표정이 됐었죠. 윤호중 의원은 나이가 나이인 것도 있고요. 지역구가 지역구인 것도 있고요. 물론 아버지와 이강래 사장은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강래 사장 보고 무서워할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이해관계상. 민주당 중랑구 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스토리웨이 문제, 불법 주택 조합의 문제 등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지만 넓은 시야로 촘촘한 민생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법 주택 조합이 많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조합이 모여서 땅 산 다음에 아파트 울리는 거잖아요. 광고가 많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절반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떴다방이 법 따지겠습니까. 이런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어제 오늘 3회 방송 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자고요. 국회의원은 프로 운동선수하고 달라요. 10경기 내내 죽을 썼어. 2군 내려보네. 2군 내려가 또 10경기 죽을 썼어. 방출당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4년의 임기를 보장합니다. 뽑혔죠 4년 전에? 그럼 4년 동안 이 사람은 1할 타자야. 계속 1할 타자예요. 1할 타자 어떻습니까? 오픈을 치다가 때로 2할을 쳐요. 그땐 잘하는 거죠. 여러분의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잘 친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런 하이라이트입니다. 2019년 19국정감사기록실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요? 잠시 후에 깜짝 놀라시라고. 억곡과 같은 시간 후에 한 30분? 네. 오래 기다리십시오. 오래 기다리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1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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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